쟤랑 에따비랑 나랑 한 명만 더 차지면 되는데 개쎄네 내 적들 에따비랑 고로자야? 에딥씨 도와줘! 같이 양룡이랑 같이! 아 양! 에딥씨! 살려주세요 머리 에딥의 끝까지 보람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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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시원하다 인정! 에이스 좀 잘 쏘는 것 같다 와 파밍 미쳤어 뭐가 뭐가 살려줘 까비 살려주세요 어디갔어? 저기있다 한 번 멈춰주면 안되냐? 셋 둘 높게 핀을 깎였겠지 똑같이 오우 무서워 더 있을텐데 열아상 스쿠프 챙겨놓고 열아상 스쿠프도 챙겨놓고 열아상 스쿠프로 연마가 내는 척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그게 좀 그게 타이밍이 안 맞네 이 마을에는 사람이 있는데 뭐야? 뭐 쉬었구나 으악! 나 보단태 죽을 뻔했어 마을이 아니라 여기서 총 목소리야 아아 제발 뛰어가자 든든한 다리 큰일날 뻔했어 삼광탄 버리고 아니 여기 한 명은 계속 총 쏘고 있지않았어 어디갔지? 차도 없고 이번판은 뭔가 재미있어 서클은 가깝네 앞에 있다 사람인데 너무 사람인데 앞에 옆막 뭘까 옆막이 뭘까 옆막이 뭘까 옆막을 너무 늦게 봤어 차 소리 자전거 헉! 제세동기까지 앞에는 좀 피해가자 아우 저 사람있다 쟤구나 낯선게 좀 더 가수 저기 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? 랄박스 랄박스 나 어디서 오는거야 여러분 나 어딘지 모르겠어 어디야? 어디지? 우와 제세동기 때문에 살았다 나 원래 방향 되게 잘 찾는데 아예 어딘지 감도 안 오는데 와 사람 어 candidate 뒤로 으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계신가요? 아늑한거 맞지? 여기 돌까지 갈까? 그냥 자꾸 나쁘지 않은데 깊이 마녔나 봐 쟤는 진짜 온도 좋다 어떡해 너무 무서워 양룡이 소리가 나는데 이 집 너무 창문이 구리다 쓸 자리가 없어 오 싸우는데 양룡이랑 싸우냐 서클 가야 된다 앞에 여기까지 가면 될 듯 쟤랑 에디비랑 나랑 한 명만 더 차지면 되는데 개쎄네 내 적들 에디비랑 크로자야? 아 요즘 2번 자리로 안 내려져 어떻게 에디비랑 에디비랑 크로자야? 아 에디비랑 살려주세요 한 명 어디 있는 거야? 한 명은 알겠는데 한 명이 어디 있는 거야 먹을만한가? 양룡이 저기 있네 에디비랑 나랑 에디비랑 앗두기가 쓸까? 어헤 그러자 모자 어으 내렸다 아허허허허헥 양룡이 내리지마 아 무서워 에디비랑 고기 에디비랑 도와줘 엣답씨 도와줘 양룡이랑 같이 엣답씨 제발 ESP 아니기를 아니 엣답 어디있는거야 엣답한테 오면 부신다 아니 엣답 어디있는거야 헉 저기있다 아 나한테 둘다 왜 나한테 뒤져 너 뒤져 진짜 나한테 나 괴롭히지 뒤졌다 아 까비 키트 써달라고 나 어떡해 구상이 없는데 살려주세요 서클 가야되는데 연막도 하나 남았냐 아응 미안해 나 뒤졌다 양룡이 아 쟤 던질게 왜이렇게 많아 나도 이뻐 혹 핑위 었어 어아아!!! 이겼다!! zone 하하 crashes 한번 바꾸 brick 어허헣 fácil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되게 진짜 너무 힘든거 같애 썸네일 뭐라고 해야되지? 양각이끈 느낌으로 보리는 데임작님 결풍선1994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